안녕하세요 나라예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여기 링크에 있는 29화 영상 보고 오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? 그럼 오늘도 예고편 함께 보시죠 오늘은 제발 예고편이길 특종! 진짜 특종입니다! 도시 한복판에 손수레를 끄는 아이돌이 나타났습니다! 도점상이라도 하는 걸까요? 손수레인 놀랍게도 반짝반짝 새 앨범들이 가득한데요 그거 정말 참신하군요? 대체 왜?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음성변조 되는 거죠? 앨범 10장 받아주면 인터뷰할게요 인터뷰 대신 앨범을 떠넘기다니 훌륭하다 멜로디! 30화 대박 지원! 멜로디의 첫 앨범! 선생님 때문이잖아요! 헉! 손수레를 끄는 아이돌이라니 이번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? 그리고 드디어 이 콘텐츠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예고다운 예고가 나왔네요 그리고 시아야 우리 앨범을 떠넘기다니 어떻게 된 사연인지 내일 올라오는 본편을 기대해주세요 안녕! 여러분!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츄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닉스타! 오케이! 땡큐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안녕!